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입니다. 오늘 BNT 뉴스와 함께하는 라코스테 썬블레스 화보 촬영 아 사실 저는 라코스테에서 이렇게 예쁜 선글라스가 나와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요. 오늘 새로운 발견.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PM! 곧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준케인은 이번에 솔로 앨범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발견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환절기, 던지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BNT 뉴스와 함께하는 오늘 라코스테 썬블레스 화보 촬영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1PM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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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M